여보세요?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떤 종목인가요? 신세계 22만 1000원에 20%예요. 징글징글하네요. 그렇죠? 다른 종목들은 좀 그래도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계속 또 안 가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작가가고, 자꾸 좋아진다는 얘기들은 하지만 실제로 신세계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. 알고 계시죠? 이 회사가 지금 백화점 사업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로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백화점보다 면세 쪽에서 주로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. 그래서 일단 면세 쪽에서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로 본다면 올해 2023년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지겠죠. 당연히. 경기부양책을 쓸 건데. 그렇죠? 금리도 떨어질 건데. 그래서 이건 아직 시작을 못한 것일 뿐이지.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종목들보다 올해의 어떤 결과로 봤을 때 다른 종목보다 뒤진다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어요. 올 초잖아요. 지금 그렇죠? 소비 관련주들은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연초부터 해서 물가가 어떠느냐에서 금리가 당분간 좀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수 있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자꾸 이제 올라가면 하면 다시 또 누르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1월 정도면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해요. 이런 부분들이. 그래서 지금 1월 달도 지금 한 10일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얼마 저점을 좀 잡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준다면 그때부터의 상승은 또 좀 빨리빨리 올라오긴 하거든요. 그럼 추가 매수 해도 되나요? 추가 매수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종목이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과 올라갈 때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있거든요. 이 종목은 이제 후자예요. 어느 정도 가격을 좀 넘어섰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 가격은 최소한 17만 5천 원. 17만 5천 원 가격이 있죠. 이 가격 위로 올라오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셔도 괜찮아요. 그렇게 해서 뭐 수익까지 끌고 하시는 게 좋겠죠. 아무래도. 그래서 신세계는 추가 매수는 17만 5천 원. 확실하게 넘어서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.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해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